룰루랄라 오늘은 레벨 몇 가지 올릴 수 있을까? 레벨 8 구역? 거기까지 지금 다 했지 주 미션을 통제 지점은 전부 다 했던가? 하나 남았나? 통제 지점이랑 그걸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고 네, 아까 낮에 켜갖고 다이렉트 엑스도 11, 12로 바꿔서 이렇게 해보고 옵션 조정도 어? 잠깐만 옵션 조정 조금 더 해야 되나? 잠깐 옵션 조정을 한번 더 해보자 내가 옵션 조정을 더 해야 되나? 아, 엔비디아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보자 높음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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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 안개 어, 용적 안개를 낮음으로 이렇게 해놨고 나머지는 다 해놨고 좀 많이 먹는 거 요 반사 품질들을 한 단계씩 적고 어, 그럼 됐네 옵션은 됐고 어, 이런 것들이 새로 나오는구나 아, 보자 그리고 오오 뭐, 다마지는 다 잘했지? 아직도 방독면이네 턱 뼈라 아 이건 이게 없군 아 이것도 딴 게 없네 미션을 보자 다운타운 통제지점이랑 뭐 다 했고 굳이 패더럴 트라이앵글 주 지점 주임무랑 통제지점 다 했고 에에에에에 잠깐 패더럴이 4에서 8이지 다음이 여기구만 7에서 11 어 여기는 이제 잠깐만 요거는 19,23이지 여기도 여기니까 11,15 남쪽으로 쭉 간 다음에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쪽으로 그러면 뭐 일단 요 미국사 박물관을 한 다음에 그지? 그리고 요기랑 안전가구 뚫어야겠구만 일단 정착지에 가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쇠타장가 무기 조작력 그러니까 안정성이 늘어난다는 얘긴데 아닌가? 안정성이랑 명중률도 같이 이렇게 조금 되나? 안정성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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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에 말고 이렇게 absolu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쪽에 있는 적을 인식하고서 저쪽으로 가고 있다. 그럼 나는 돌격 소총 들고 뒤치게 해야지. 저건 뭔데? 우리 편이네? 너 일단 죽어봐. 잘 싸웠다. 너네들 막 수류탄 좀 던지더라. 어? 뉴욕의 JTF하고는 좀 다른데? 국립 미국사 박물관. 이건 내가 베타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 미션이지. 이번에 완전 처음보는건데? 뭐 운이 좋으면 안죽겠지? 아 또? 뭐 이씨... 너네들끼리 싸우는거야? 우리 편이랑 싸우는거야? 아 너네들끼리 싸우는거구나? 저거 하얘에 나네? 어딨냐? 오이씨... 어... 잡았군... 저건 또 뭐야? 저건 또 뭐야? 아이... 트루썬이야... 오우... 아 근데 움직일때는 안된다. 오우... 아 근데 움직일때는 안된다. 한군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때구나. 아... 안타깝군... 어? 잠깐! 아... 빌어먹을... 나 또 그 뭐 탄창 뭐 그거 하나 만드는걸 까먹었는데... 아 기껏 앞까지 왔는데... 일단 이걸 깨고나서 생각하자. 아... 아... 여기 위치 0... 애매하네. 아... 여기 위치 0... 애매하네. 아무래도 이쪽이 아니야. 아... 여기 위치 0... 애매하네. 여기구만 아닌가? 아닌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 아하이 젠장 여기다 여기다 아하이 저 새끼가 왜 수리탄 던져보시기 그럼 내가 맞춰서 떨어뜨려줄 텐데 아하이 젠장 아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역시 자막 꺼져 있었군요 게임플레이 뭔가 그게 있었는데 어 이게 아니네 조작법 쪽에 있나 아 여기 있다 느림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나타난단 말이지 어? 안 나타나네 그럼 그냥 빠름으로 할까 내가 미쳤다고 지금 어? 거기로 나아가니? 어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 코너 돌 때 화살표 코너 돌 때 화살표가 아하이 젠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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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없네 잠깐만 아 이것도 안나오네 저거 어떻게 나타내는 거지? 분명히 요렇게 할 때 짠 하면은 이렇게 차사삭 하는 게 그게 있었는데 자동으로 해놔야지 되는 건가? 자동으로 해야지 되는 거면은 안 하고 말지 으... 어딨냐 어 여기 있다 아 자동으로 해놔야 되는 거구만 자동 아니야 자동 아니야 자동 아니야 자동... 보안 단말기 위치를 확인하라고? 자동 중의 터미널을 견지 작동 중인 터미널을 감지 아 여기서 또 뭘 볼 수 있구만 여긴가? 아하 여기다 이거 누구지? 벤자민 프랭클린? 어이씨 아이템 있잖아? 스테이션 그립 장갑 지정 사수소 총 데미지 어헤이 그럴 줄 알았다 임마 어헤이 아하 어헤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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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노란거 어 저장구 열쇠 얜 아니 잠깐 누가 떨군거야 설마 여기다 누가 죽어서 그냥 원래 있는거겠지 누가 떨궈서 죽은건 아닐 죽어서 떨군건 아닐거야 사슬이니까 못열고 아하이 처음 보는 미션이라 조심스럽군 오 기차다 이거 무슨 최초의 열차인가 그런건가 이 위에 올라가서 총질할 수 있나 올라가서 총질 올라가 보길 잘했군 백터네 여긴 못가고 지금은 아하이 저넘들이 잠복해있기 딱 좋은 물건이다 딱 좋은 그런 곳이다 아하이 저 반응속도 저거 shi 럭보기 룸이? Dracula 럭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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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보 얘네들은 저격이 별로 없어 아씨 살리고 있어 살리고 있어 살리고 있어 내 수류탄 기가 막히게 던졌다 아씨 이 새끼들 막 살려 트루스 선즈부터 살리는구나 이 새끼 어디를 살려 살리기는 아유 넓다 아씨 니가 크먹어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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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멀리서부터 연사를 많이 쓸 일이 생겼어 거기다가 방금 지금 아우 아우 하이애나도 있는거야 너네 무슨 변장한거 아니지 잠까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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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눈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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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이 코 아 아이씨 젠장 오이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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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였어 방금 무슨 그 뭐냐 충격탄 같은거 누가 쐈는데 안패이동 무릎보호대 안패이동 무릎보호대 안패이동 무릎보호대 어 왜 수감이야 간방문을 연다 뭐 어쩌저쩌고 그것때문에 수감이라고 된건가? 지금 여기선 보관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리고 이.. 어라? 여긴 뭐 별거 없나? 왜 있는 구역이지? 끌은 못 올라가고 아이고 엘리베이터 좋네 크다란 엘리베이터구만 딱 여기는 불 나고 막혀있고 어 이거 열 수 있다 아마 저기가 진행방향이고 열 수 있으니까 아이템이 있겠지 AKM 이 하이엔 암 하이엔 암 하이엔 암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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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ашем 우리 아 너는 almost 튜브? 너는 뭐야? 야 넌 뭐야? 아 저거는 그.. 뭐 이상한 자세로 이렇게 누워있니? 아이구야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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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앤! 더 있니? 아 거기 있었구나 아 이런 곳이 내가 알기로 뭐 위치 하나 잘못 잡으면 훅 가는데 거기다 뭐 방금 소리 뭐야 이거 뭔가 쿵쿵 소리 나는데 뭐야 이 소리 그쪽으로 가고 싶다 그쪽으로 가고 싶다 어디까지도 남쪽이 더 많아 어디까지도 열어버렸는데, 가까운 곳은 북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트루 선즈가 이겼군. 트루 선즈가 이겼군. 트루 선즈가 이겼군. 트루 선즈가 이겼군. 으쌰, 비 내려. 안보여. 비 내려. 안보여. 어, 잠깐. 뭐야, 뭐야. 그쪽에도 있었구나. 브릭스 대위? 아이씨. 누가? 누가 상대라고? 와이씨. 으아아아. 우와, 젠장. 아이씨, 한 번 죽을 줄 알았어. 아, 비가 내려서 시야가 나빠. 자, 여기가 이제 공격은 안 받겠는데. 이 위로는 뭐 날라가지? 지금 이 위에 이런들 지금 저거 있지. 여기는 지금 아직 문으로 막혀있고 아이씨. 별수있나? 아, 여기도 아니야. 여기 짱박혀야겠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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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씨. 이 중독 Stefan. maker. 엑isés. 그닥이 이리 적 give People. 다시 와 이imeters. suppress 새로운lass대 yer.. 이빨. 와..뭐..뭐가 이렇게 많아 와..많아 많아 여긴 아니야 역시 저 구석에 가는게 좋으려나 여기에 일단 있다가 아..많아.. 아..많아.. 어딨니 아씨..비 때문에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요 아래있는데? 아이.. 요 아래있는데 지금? 비 때문에 보이는게 없다 야 어딨니 너? 요기 어딨구만? 요기 어디? 야..비 때문에 보이는게 없다 야 어딨니? 어딨니? 야 어딨니? 비 때문에 보이는게 없어 아 진짜 아하이 아 거기 있었구나 형아 어.. 오毒 아.. 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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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특수작전 마스크라.. 어? 저게 사다리가 있었네? 난 여기에 사다리 같은 거 있는 건 몰랐지 있나 보지? 에이 있나봐요 시간 얼마 없다고 그러니까 좀 아이씨 좀 아 저놈의 저격수저거 올라올 생각을 안하네 어이씨 뭐야 뭐야 언제 내려왔어 언제 내려왔어 오오 드디어 보라색이 나왔다 저가 아직 남아있네 오데스스타도 미나라스 워레워레 미나노 탐이나로 그러니 오마이와 고고시오품우니 스킬 잠금 해제 그래도 두어 번 죽어서 끝났네 아하이 안전가구를 뚫은 다음에 백악관에 한번 돌아가자 아하이 SMG9이여 아하이 SMG9이여 인식표 어? 아니 잠깐만 여기서 시작했잖아 여기서 여기로 온 거야 지금? 아 이건 멀리 놨다 아이씨 안전가구를 좀 뚫어보려고 그랬더니 일단 그럼 백악관으로 돌아가야지 어쩐지 지형이 낯익다 싶었어 스킬 잠금 해제 뭐 이거는 이제 쉐이드 테크가 필요하지 스킬 포인트 파이어 플라이 시력 상실 파열 오호 아 들고서 저렇게 한 다음에 자자작 할 수 있구나 스킬 철거 이거 좋아보이는데 철거? 아 잠깐만 데인 유도 지뢰는 뭐 예전에 써봤던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고 방패도 그거고 하이브? 하이브도 궁금한데 저런 식으로 교란한단 말이지 저런 식으로 교란한단 말이지 아 우리편 회복이구나 소생 지금은 필요 없구나 그럼 파이브 저거는 소생이 탐나긴 하지만 역시 파이어 플라이의 철거? 맞지 철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약점을 얼마나 할 수 있는거지? 보관함 틀 로드 제작대로 추가 필요 레벨 30 필요 레벨 30 이건 됐어 보관함? 보관함 아직 괜찮아 재료 저장 아직 괜찮아 이거네 이 자원 인벤토리 이걸 좀 늘려야지 SMG도 했고 ACS도 했어 아 맞다 SRS를 드디어 하나 얻었지? 타이가도 나는 별로 아 이거는 잡동사니로 지정을 아예 못하네 특전무기 그거라 치명타 확률에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기관단용이라 등산팩 알프스 정상군수 산업 드디어 보라색 대용량 20% 증가 히터 앤 카이저 아 세명량 저 무기 데미지가 좋아갖고 이걸 알고 있는데 알프스 정상 재사용 스킬 파워 하이브 스킬 파워? 알프스 두개에다 빅 드럼 소총 데미지 헤드샷 데미지 좋은데? 좋은데? 에이전트 더글라스 앤 하딩 더글라스 앤 하딩 더글라스 앤 하딩 무릎 더글라스 앤 하딩 무릎 더글라스 앤 하딩 덩페이 동어 소콜로프 소콜로프 잠깐만 소콜로프라구요? 아 보너스 방어 도가 좀 아쉽긴하군 잠깐만요 소콜로프라구요? 얘가 명중률 치명타 데미지 아 근데 기관단총 치명타 데미지 소콜로프는 안타깝은 장갑은 소비던스 스킬파워 생명력 부기데미지 소총데미지 지정사수 데미지 오오오오오 오오오 돌격 소총데미지 치정사수 소총데미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골치가 일단 지금 필요없는건 팔고 이 알프스 정상운수산업이 안쓰고 냅두기는 굉장히 아깝다 방어도도 높고 재사용되기 시간 감소해 스킬 파워란 말이지 음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당장은 강렬한 타격 정의 대상 데미지가 15% 증가 아 아깝다 더글러스 앤 하딩 3개 잠깐 넌 뭐지 프로비던스네 더글러스 앤 하딩이 명중률 지명타 데미지 지명타 확률이니까 더글러스 앤 하딩이 3개여야 되고 스킬 파워 생명력 이 데미지 아 무기 깡 데미지 올리는게 좀 아쉽네 치명타 데미지 치명타 확률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걸 알프스 정상운수산업으로 바꾸면 지정사수총이네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소총 데미지 헤드샷 데미지 이것만으로도 꽤 가치가 있어 정의 대상 데미지 15% 증가가 있고 그리고 더글러스 앤 하딩은 3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알프스 정상운수산업 장갑으로 바꾸면 제법 하이브를 안쓰니까 하이브 킬 파워는 올려봤자 소용이 없지 하이브 킬 파워 그리고 분명 내가 뭐 제작할게 하나 있었어 무슨 제작 도면을 하나 얻었단 말이야 그래그래 이거 이걸 얻어놓고 여태 안 만들고 있었지 어디잇니 여깄다 소염기 보정기 명중률이 떨어지니까 소염기는 안되고 에이 젠장 밑에 붙일게 없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에미사구에다가 뭐 달아놓은게 없었구만 치명타 확률이 떨어지면 안되지 제작전속도 오 빨라지네 하이씨 제작전속도 올려놓은거를 10%를 까먹어 적정사거리 안정성 적정사거리 안정성 어 요거면 괜찮겠다 신규 프로젝트 랍 쇼 해수팀 권총집 권총집 3개 기부 폴리카보네이트 10개 기부 10개 기부 권총집을 3개를 기부해야 된다고요? 총구 재퇴기 주네 냉장실 건설 강철 기부하고 무릎 피랑 권총집 선전활동 방해도 한번 해야되는구나 베테랑 하이에나 무력화 이거는 어.. 잠깐 강철 기부하고 무릎 피랑 권총집을 으쌰 아직 많잖아 페달을 트라이앵글 재보급 강철 기부 가슴 보호대 기부 어허이 어허이 무릎 보호대 권총집 가슴 장갑 무릎 권총 가슴 장갑 무릎 아 가슴 장갑 1개씩 무릎 권총 3개씩 아 많이도 필요하다 아저씨 아 이 아저씨가 아니다 아저씨 좀 싸게 파는거 없어요? 아.. 지금 있는 돈을 고려해보면 은근히 비싸 어쩔 수 없지 주워서 팔아야지 어쩌겠어요 아 통제 지점이 또 저기 있네 아 세네티 에제라 세네티 에제라 세네티 에제라 세네티 에제라 뭐가 생겼나요? 태양전속판 옥상 테라스 터빈 비행선 터빈 비행선 터빈 비행선 아 저거 그거구나 발전기구나 네 이제 어허 터빈 투르산즈의 통신을 보조하였다. 들어봐. 왜요? 박물관의 옥상에 흔들어진다. 아, 문제는 폼푸가 기능하지 않는다. 첫번째, 그것은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 같다. 폼푸라고? 투르산즈가 나셔널 몰의 박물관에 있어왔어 있다. 그곳에 수위가 있는 수위가 있어야 한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라쇼. 신규 지표 도달. 결속. 찰스 더글라스. 아, 사격장! 찰스 더글라스가 있으면 사격장 되는구나. 아, 그것인가요? 아, 그것인가요? 넌 뭐냐? 소피아 아로요? 아, 그것은 베네오란 마리지. 아, 그것은 베네오란 마리지. 어, 뭐야 이건? 잠깐잠깐! 아, 봉제 인형이네. 무슨 탄인줄 알았잖아. 이 꼬맹이들. 그래서 잠깐, 세네트 헤제라랑 첼시와치는 어딨어? 이렇게 어디 아래쪽에 있나본데? 어, 뭐야 방금. 아, 고기. 이 시키들. 어? 아웃브레이크로 이렇게 정신없는데 막 게임도 하고 있고 말이야. 아저씨는 뭐 좀 좋은것 좀 안팔아요? 세네트 헤제라랑 첼시와치? 이것도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야되겠구만. 맨 아래층에 있나? 잠깐, 첼시와치는 어딨지? 세네트 헤제라랑 첼시와치 둘 다 이 아래쪽에 있나? 아, 둘 다 이 아래에 있구나. 오우. 아, 독립선언문. 저 아저씨 뭐야. 어? 열심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옆에서 헉헉거리고 있어. 세네트 헤제라. 세네트 헤제라랑 첼시와치 다크존 정포찰 임무 발견. 다크존 정포찰 임무 발견. 다크존 담당관 잠금 해제 그리고 사격장을 쓰려면 누구? 찰스 더글라스 찰스 더글라스? 지금은 아마 찰스 더글라스도 여기에 뭐 있나? 아니면 뭐 다른데 있나? 극장? 아 잠깐 극장? 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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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극장 뭐 여기 있잖아 찰스 더글라스 찰스 더글라스 어디 있는 사람이지? 다크존 담당관 프로젝트고 다크존 보상 아니 아직 찰스 더글라스에겐 말걸기가 없지 찰스 더글라스에겐 말걸기가 없지 조금 더 진행을 해야지 찰스 더글라스가 오는군 어디보자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를 해치워야지 또 뭐 없든가 첼시와 츄랑 아 이거구나 실험실 격리지구 알았어 불꽃놀이 선물하고 선물하고 오면 되는거지 어 프라이드 윈 리터 앤 카이저 상태 이상저항 권총 데미지 나쁘지 않은데 근데 내가 방패를 안써 지금 아 저위에 또 또 또 저저저저거 리긴처면 하이엔인가 약받는 놈들이 하이엔하지 트루선즈는 약은 안빨어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여기는 뭘까요? 어허 그냥 아이템이군 어허 리터 앤 카이저 원총 데미지 아 방패를 안 했다 안 했단 말이야 나 방패 지금 안 쓴단 말이야 이런 젠장을 어? 방금 그 소리는 뭐야 그냥 밖에서 그 뭐지? 자동차 그거 미니카 굴러 들어오는 소린가? 굴러는 소린가? 길을 못 찾아갖고 지금 계속 이 소리만 난 건가? 그런 거 같은데 그 군조팀을 미스고스와 그 군조팀을 미스고스와 그 군조팀을 미스고스와 그 군조팀을 미스고스와 이 소리를 미스고스와 난 이 소리를 미스고스와 그 군조팀을 미스고스와 저 군조팀을 미스고스와 오오.. 아니네? 뭐야 2층인가? 2층 아니면 지하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거지? 뭐 내려갈 수도 없잖아 이거 일단 저 미션을 깨고나서 생각하자 그쪽으로도 싸우고나서 생각하자 물을 다 잡고나서 그냥 도래 내가 고장도 덜고나서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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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초 10초 하이 땀에 가려소 헤드가 땀에 가려서 헤드가 안보여 헤드로 한방에 안짓네 좀더 헤드를 하이 쫌 흔들려 흔들려 물 24개 더글러스 앤 하딩 욕실파 슛 응 우선 아이씨 아퍼 아프잖아 나쁜 놈 어딨 수니 아직도 나 거기 있는 줄 알았어 어이씨 작건이야 이놈의 작건선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 아우 우리 쪽에 맞네 어디 있니 아이고 거기 와 들어왔어 고맙네 나름대로 가까운 지점에 이렇게 와줘서 프로비던스 원총집 슴치 오 somewhat 와우와우 하워우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지금 이걸 제대로 쓰지를 않고 있네 철거 파이어플라이 폭발물은 더 없지 무릎도 덮고 파이어플라이 사격 파이어플라이 파이어플라이 으 으 으 으 으 깨헤이 진짱하네 방금 전에 뭘 터뜨린거지 근데? 파이어플라이가? 익스플로시브 히얼 익스플로시브 히얼 배치고파이어 익스플로시브 히얼 아이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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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노메 욕관 이노메 욕관 아시 음 잠깐 전투중이라 못타나 잠깐만 스킬을 지금 여기서 못 봤구나 아 됐다 아 내가 좀 잘못했구나 방금 아니 밖 부분 아니까 니가 바꾸고 나니까 니가 오니 난 너같은 놈한테 좀 써보려올걸 파이어플라이를 찍어본거였는데 어 죽었다 너 어 안죽으네 아이씨 위험했어 아이씨 위험했어 얘네들 끝도 없이 나오던가 얘네들 끝도 없이 나오던가 MK16 그래 아마 끝도 없이 나오지 아닌가 아 끝도 없이 안나오는구나 끝이네 설치하면 또 나오나 안나오나 끝인가 안나오네 그냥 다 잡으면 끝이네 서버 재시작까지 1시간 서버 재시작까지 1시간 재시작이라 또 뭔가 그 패치나 서버 점검 살짝 그 뭐지 고친게 있나 보구만 오오 대형량 5.56mm 탄창 5.56mm 탄창 오오 문서 보관소가 바로 앞이다 근데 5.56mm 탄창이 있잖아 저걸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가야지 아 로 앞에 문서 보관소가 있지만 경량형 대용량 탄창 5.56mm 탄약 플러스 발사속도 마이너스 10 에허 발사속도가 좀 줄어드네 10%면 아 이 765 뭐 이만하면 따다다다 쏘서 하는 그 맛이 있기는 한데 무기 조작력 mk-16이 근데 아 근데 rpm이 너무 떨어져 아 그래도 한번 써볼까 뭐 더글라스 앤 하잉 밖에 안나와 프로젝트 요거를 기뻐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베테랑 하이에나 무력, 아. 빼레랑 하이에나. 보라색 하이에나 다섯 마리 무력, 아. 보라색 하이에나 다섯 마리 무력, 아. 바라색 하이에나 다섯 마리 무력, 아. 보라색 하이에나 다섯 마리 무력, 아. 아, 그렇잖아도 떨어지는데 발사 속도를 떨어뜨리면 또. 일단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지 뭐. 아이씨. 야야. 아이씨. 어, 여긴 뭐 부족한 거 없나? 아이씨. 아이씨. RPM 떨어지는 게 좀 고스기하긴 한데. 아이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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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제 좁으니까 역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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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자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털에 신은 그거지. 미인 비서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지. 뭔가 가깝다. 가깝다. 어이씨. 언제 오기로 하니.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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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보호대. 기부품이다. 기부품이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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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하아 아프다 아프다 뭐가 이렇게 아프냐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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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뭐야 뭐야 왜 거기로 가 음 잠깐 아 됐다 다행이야 위치를 잡았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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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돼 어이씨 어 잠깐 이 위에 뭐 있어 푸나 참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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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레벨 올랐다 이 폐품들은 대체 누가 보충하고 있는 것인가 무릎을 전부 다 했나? 아 무릎 보호대 기부 전부 다 했잖아 이런 젠장알 그리고 아이씨 트루 선즈였어 이 망할 놈들 트루 선즈였어 드론 개조부품 이런 것도 팔기 시작하네 마이 예술품 그럼 여긴 잠깐 동안 더이상 볼일 없지 찰스 더글라스는 어떻게 해야 되지? 쉐이드 체크도 하나 얻었고 사진 모드 찰스 더글라스 어디있어? 내가 어 그래 요거를 하려고 그랬지? 오오 캠 런처 부품들이 부품들이 지금 스킬 파워가 충분한가 근데 왓 고호용 옷감 프린터 필라멘트? 아 제작 레벨도 오르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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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슴보호대 기부 수직손잡이 권총집 오잉 무신 프로젝트 오잉 뭐 완료하고 싶은 프로젝트 있다면서요 어? 프로젝트 뭐 완료했는데요? 아 이거 기부만 하면 끝이었어요? 오호 경찰용 M4가 베테랑 하이에나 무력파 이걸 좀 해봐야겠다 여기저기 여기저기에 있겠지? 이런거 이렇게 다니다보면 있겠지? 어 잠시만 시간 지나면 보급되나? 에이씨 아씨 내려갈래요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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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wäre 레몬내려가 제대로 내려가세요 좀 오우씨 아픈데? 아픈데? 아이 젠장 안돼 아픈데? 안 돼 이 나쁜 놈들아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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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아픈데? 그리고 베테랑은 없어 러쉬 2-4 백팩 아픈데? 오우 보라색 하이에나다 널 기다리고 있었어 어딨어? 어딨냐? 아 옆에 있던 그것도 너무 급했어. 괜히 죽었잖아. 보급품 먹을 땐 죽으면 안되는데 들어보니까 선전방송도 해야 되지? 그리고 고객님의 사이 다 기다려주면 안되고 싶어요 제가 그녀에게는 한국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기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곳에, 저는 그곳에, 저는 그곳에, 전화하여, 다시, 그리고 전화하여, 전화하여. 오후에서 전화하여,는 그곳에, 저는 그곳에, 지금, 정화하기로 할 것 같고, 지금, 나는 그곳을 찾고 싶었던 거울이. 아 이거구만 뭐 이것저것 많다 선전방송 한 번 하는게 있었으니까 아 근데 여기 트루썬즈 아닌가 여기는 트루썬즈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 하이에나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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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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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네들 그 베테랑 어딨니 보라색 보라색 없니 베테랑 아이씨 아이씨 어디있어? 야 어딨어 어 얘 어딨어 아니 잠깐 잠깐 왜걸렸어 왜걸렸어 어디있어 어딨어 저기있다 아니 왜 거기까지가 있어 아이씨 좀 비켜봐 야 보라색 어딨니 보라색 한에 좀 있을꺼 아냐 아 얘도 보라색 아니네 우씨 보라색 하나도 안나왔어 넘어가는게 아냐 아 그래 이번엔 나올꺼야 저쪽이군 야 보라색은 봄라색이 없네 보라색 하나도 안나오네 아이씨 아이씨 여기 막 보충되네 뭐요? 어허이 젠장 뭐가 이렇게 많아 어허이 젠장 방금전까지 인질로 잡혀갖고 길거리는 것들이 어허이 젠장 어허이 젠장 영토통제 42미터 어허이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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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트로스한지 아냐? 저거 보급품 아하 이거 보급품 미션이었군 아하 이거 보급품 미션이었군 소스 또 욕심 저거 보급품 미션이었구나 우린 저거 보급품 미션이었지? 저거 보급품 미션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저거 보급품 미션이었어요 추가로 감지? 접근하지 말라 그래 좀 아이씨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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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아 숨을 데가 없어 와 저거 하나의 국가네 아 젠장할 하망이 훅 가네 방어돌을 너무 안챙겼나 보급품은 못챙기겠지만 벌써 털렸을거고 그럼 보라색 하이에나라도 어떻게 하나라도 잡아야지 아 거기에서 두놈이 튀어나와갖고 막 쏘냐 너무 하는데 보급품이야 뭐 이미 다 털렸을거 아냐 어 뭐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네 아이씨 젠장 아이씨 젠장 아이씨 젠장 아이씨 젠장 아이씨 젠장 하나 탈취 아이씨 젠장 아이씨 젠장 친구들 와 젠장 젠장 덕 hier 아 사방에서 몰려와 어 왜 이렇게 사방에서 몰려와 і 그리고 보라색이 보라색 Manson 아니 고라색도 없고 트루 선지잖아 얘네들 아이씨 어쩐지 고라색도 없는 데다가 트루 선지네 빵알 보라색도 없는 데다가 트루 선지였어 저것도 아마 트루 선지겠지 백악관 쪽에도 알 수 없는 활동이 일단 아 젠장을 일단 프로젝트 완료를 좀 하자 6분 단사 조준기 1 2 3 5 이거 뭐 염색 슬롯 밖에 없네 소총이랑 돌격조총 비슷하니까 이 장갑 기부해야지 아 보라색 하이에나 하나만 응 잡으면 되는데 보라색 하이에나가 보이질 않아 아 백악관도 모르겠다 아 아 단복도 뭐 쓸만한게 기부할만한게 뭐 당장은 없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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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ů쭈 어? 이건 또 뭐지? 총열 손잡이 배터리 저장고 이거 트루 선지인가? 이거는 그 아까 그 통제구역 아니었어? 으이씨 기왕 다 해놓은 것도 안 되고 있어 오늘은 뭐 서버 자시작도 한다고 그러고 뭐 시간도 2시간 20분 음 뭐 그럭저럭 했고 여기서 끝내야겠네 끝! 끝!